이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레벨이 있습니까? 인기 어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테크에서도 관상용으로 좀 특이하게 무늬가 생겼거나 기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들이 값어치가 나갔었는데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관상용 어종이잖아요. 기르기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약간 무늬가 좀 예쁘다든지 그런 어종들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족관을 집에다가 설치해주고 이런 어종을 가져와서 정성껏 길러서 알을 낳잖아요. 번식을 하면 그런 번식한 것들을 강아지 분양하듯이 분양해주는 형태로 재테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국민학생 때는 한때 전 국민의 어항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어항을 설치해두고.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키싱인가? 키싱? 그런 게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물고기 재테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억의 인테리어로 남아있는 건데 사실 어항이. 키우는 사람이 요즘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희소성이 있는 마니아층이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수족관을 요즘은 여러 개 설치를 해서 이제 물고기들을 잘 키우고 번식시킨 다음에 어디에 파느냐. 일단 수족관 매장에 역으로 이제 되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팔고 이제 매장에 되팔거나 이건 이제 B2B 같은 개념이겠죠. 그다음에 카페나 커뮤니티, 온라인 중고 거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개인에게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강아지를 이렇게 개인에게 분양, 지인들에게 분양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마니아들을 상대로 한 마켓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신영수님이 맞아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저도 어항의 물고기 키웠는데 크크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많이 키웠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죽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시장은 살아있다. 마니아들이 있는 시장이 이제 형성돼 있는 거죠. 가격대는 가장 궁금한 건데 저도 그때 식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네,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아주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제 평소 물고기 좋아하시면 취미생활하면서 이제 잘 키우고 이제 쏠쏠하게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좀 색이 알록달록한 예쁜 열대어 있잖아요. 열대어. 작고 예쁜 열대어들 한 3cm 정도 길러서 이제 되팔면 마리당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쳐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보통 이제 한 달에 뭐 한 두 번 이렇게 알을 낳는데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낳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고기들을 분양하면 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매달 이제 꾸준히 이제 수익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저렴한 경우에 속하고요. 관상용 새우 같은 어종이 있대요. 새우요? 네. 새우인데 관상용 새우가 있대요. 좀 예쁘게 작게 생긴 새우인데 이런 어종은 이제 분양가가 조금 더 높은 한 뭐 만 원대, 2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희귀한 물고기가 있는데요. 아로와나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이게 되게 특이한 어종인데 그 은색빛, 흰색빛 이런 아로와나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수백만 원, 저렴한 거는 뭐 한 2, 300만 원부터 비싼 것들은 2억 원, 5억 원 이렇게 거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억대를 호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간혹 가다 보시면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길러서 팔아서 억대 연봉을 올린다. 이런 이제 물테크 하시는 전문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황명신님.